화장실 변기 청소 화장실 변기 청소하려면 사실 조금은 찜찜하잖아요. 이제부터는 브레프 하나면 화장실 변기 청소 끝이에요. 우선 먼저 독일 본사의 정품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. 4개의 파워볼을 변기다가 딱 걸어 놓기만 한다면 강력한 세정은 물론이고 오염방지, 물때 방지 거기다가 방향 효과까지 사중으로 변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요. 저희가 4가지 향으로 준비해놨으니까요. 고객님이 원하시는 향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. 버튼 눌러주세요.